나는 일본맞다고 이거리가 그래대 일본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일본도 아니면서 일본이라고 뭐 그랬다고 누가 있어 내가 닉네임 말하기는 좀 그라고 말하면 알꺼야 근데 여기 일본에서는 아재기가 맥퀸다 아재기가 맥해 그라고 무시해버렸지 그라고 무시했지 일본에서는 맥해버려 뭐 한마디 뱉어보면 애들 땅보닭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본다 배꼽 다 빠져서 배꼽주소로 당긴다 맨날 아 한국 언제 오냐고 목요일날 어이 국사님들 어이 국사님들 나 여기에서 지금 나 지금 국제 망신 시켜봅니다 여기서 나 깨벗고 달래댕겸다 나 깨벗고 다 말리지 마라 깨벗고 달래 해 지금 밤인데 해 없어 지금 일본 여신들이 내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다들 심쿵해하고 미쳐버려 다들 쳐다보잖아 봐봐요 어 봤지 쳐다봤지 쳐다봤지 여론다고 일본서도 맥힌다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게 뭐 하나 가르쳐 줄게 전시럽게 560원 아니다 뭐 1390원 이런거 아니다 뭐 180원 이런거 아니다 많이 알려줬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거 뭔지 몰라 저거 구경가자 아 모르겠다 아 뭐시 뭐시 헬로우 국제전화 많이는 결론 끊어 예 나 방송해요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봐봐 남자가 와따 남자 낙고실라 하잖아 저런게 넘어가거냐 내가 저 남자가 미쳐버렸다 국산으로 가면은 이코리가 맨 들이대려고 하고 여기 온게 일본사람이 나한테 막 어 들이대보려고 하고 미쳐버렸어 내가 여자처럼 생겼냐 존나 걔 상 남자처럼 생겼는데 동키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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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말도 여기요 여기 땡큐 말 다 통해 벌잖아 죽겄다 완전히 뭔 나를 파티야 요정도요 파티야 파티야잉 와 여캠들이 많이 입은거네 다 일본에서 산건가 와 근데 저런 이런데서 저런 거 막 팔아본다 저런 거 막 팔아버러 와 당황해버렸어 뭐야 이거 나이타 개 이쁘게 생겼다 나이타 이쁘다 이거 나이타 이쁘다 이거 나이타 이쁘지 블랙은 좀 그러는가 계단 할 줄 안다 봐봐 앉아 잘해봅니다 100원 200원 300원 200원 200원 아 주세요 이거 이거 어? 왜요? 아 아 아 가격 저거라 누가 까지 200 얼마라 했냐 누구냐 아 아 요렇게 아 아 뭐 다 갖고 가본데 하나 뭐야 왜 다 갖고 가보여 저기요 왜 다 갖고 가보여 아 아 아 아 예 고자 좋아요 예 아리가또 고자 좋아요 아 저사람 왜 자꾸 나한테 고자라게 아 지금 왔다 귀에 빠딱빠딱 쓴다 아 아 뭔 길이 다 똑같이 생겼냐 길이 우리 어디로 왔대 봐봐 교복 겁나 천시럽 교복 겁나 천시럽 봐볼래 교복 그렇지 교복 겁나 천시럽지 우리나라 그 교복 엄청 천시럽 바닐라 라떼 아 아이스 그란데 샷 원 샷 원 어머나 페이 조용히 다 통한다니까 이거 잠깐만 나도 봐봐잉 잘 봐잉 뚜껑까지도 바꿔버렸어 뚜껑 바꿔달라겠지 워마 시원한거 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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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땀 좀 시켜갖고 가자 툭띠튀권이 뭐냐 툭띠튀권이 뭐여 와 엄마 이 양반들 진짜 맨 어디 양촌리에서 다방시켜갖고 논두렁에 앉아갖고 다방커피만 먹은 사람들하고 뭔 대야가 돼야지 맨날 그 앉아갖고 그 뭐냐 국그릇에다가 사발로 다방커피만 먹은 사람들하고 뭔 대야가 돼야지 툭띠튀꽝이 뭐냐 푸림도 설탕가루처럼 넣어갖고 먹을 사람이야 푸림도 싸이 보고 뭐라고 부르지 싸이 말고 또 뭐라고 부르잖아 해외 나갔고 해외 나가서 나갔으니까 글로벌 싸이 아니 아따 그런 말 있잖아 세계에 슈퍼스타는 뭔 슈퍼스타 슈퍼스타는 월드스타 그래 월드스타 월드도마 그거 말할란거야 억지로 말쳐보라고 얘기한거야 내가 너 모를까봐 한명은 그래도 알고마 응 그래 월드스타 그래 한명 알고마 시켜갖고 가자 나 입술 왜이렇게 빌가냐 입술 왜이렇게 빌가게 나오냐 또 화장했다고 겁나게 말하거든 일본구신 일렬로 내가 다 불러놓고 대가리받고 다 시켜놨어 아직도 지금 대가리받고 있을것이다 내가 그만하라는 소리 안했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도로 있거든 그리고 내가 왜 이거 방송을 일본얘기 방송을 틀었냐면 어차피 이거 방송을 틀면은 지금 어저께도 이코리가 그러더라고 형님 시청자들이 자꾸 우리 형과 나 갔던거 갔던데가 다 일본 아니라고 짭이라고 일본 아니면서 일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낮방송 좀 틀으라고 하더라고 그럼 낮방송을 틀어보면 내가 답사도 다녀야되고 뭣도 해야되고 그 시간이 너무 그거 되곤다 안된다 그래서 일본이란거를 보여주려고 아니 그런걸 못한지 거짓말을 쳐 너 자구야 보고있냐 보고있냐 제팬 맞다잉 자 모두를 잘 들어가고잉 잘 들어가고잉 인나왔고 아 인나왔고 갔다올게잉 잘하고 있으쇼잉 알았지 모두 잘 들어가요 아